자 이제 341쪽으로 갑니다. 이제 세번째 양도로 보지 않는 건데 이 부분은 아까 그 양도로 보는 것보다 좀 쉬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거 갑니다. 양도에 속하지 않는 건데 1번 보니까 이제 환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환지와 보류지인데요. 보죠. 환지 또 보류지인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둘 다는 양도가 아니죠. 일단 뭐 환지가 뭔지 살 텐데 다만 조심할 게 환지예요. 환지는 보통 환지가 되면 지목이 바뀌고 지번이 바뀌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환지가 양도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환지 받으면서 청산금 청산금을 수령하게 되면 양도가 돼요. 즉 청산금을 받는다는 얘기는 일종의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양도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환지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 사업 종료 후에 사업이 종료 후에 사업이 종료가 된 후에 사업 종료 후에 종료 후에 처분했다. 이때도 양도가 돼요. 사업 종료 후에 처분하면 이때도 양도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환지의 보류지 이렇게 하면 되고요. 넘겨볼게요. 두 번째로 갑니다. 342번째인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지적경계선 변경의 교환인데 아까 분명히 이제 전 시간에 분명히 교환은 양도에 해당됐어요. 근데 이게 요번에는 교환은 교환인데 조심할게 그냥 교환이 아니고 명칭이 붙죠. 지적경계선 변경의 교환이다. 이러면은 이거는 양도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은 교환이어도 지적경계선 변경의 교환은 양도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 요건 반드시 좀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큰 2번으로 갈게요. 2번인데 두 번째 양도담보인데요. 이게 양도담보가 될 건 혹은 뭐 채무담보가 될 건 양도 대신 채무담보가 될 건 중요한 건 담보예요. 담보 어이었던 담보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담보가 추후에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은 뭐냐면 돈을 갚지 않았다는 얘기도 해서 갚지 않아서 그 재산이 변제에 충당되면 이때 양도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담보보죠. 담보란 채권담보 목적으로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죠. 하고 채무자가 변제기한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우선 변제를 받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는 그 목적물을 다시 원소유자에게 반환, 다시 돌려주는 이런 형태의 담보 계약을 의미하고요. 그럼 결론만 가볍시다. 우측의 343조기 맨 위에 가면 동그라미 3번 다만 그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담보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그 재산이 변제에 충당되면 그때 뭐예요? 양도된 거로 보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담보는 양도가 있는데 다만 그것이 나중에 채무불이행 때문에 변제에 충당이 되면 무조건 양도에 속한다고 하죠.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는 분할인데 공유물의 분할인데 이 분할 같은 경우는 단순 분할 됐건 혹은 재분할 됐건 이렇게 분할자가 붙은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이게 분할 되면서 이렇게 지분의 변동이 생겨요. 지분의 변동이 생겼다고 하면 이때는 세법상 양도된 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지분의 변동 없이 단순 분할, 재분할 되면 양도가 아닌데 이게 지분의 변동이 생기면 변동된 것만큼은 양도에 속한다고 하죠. 볼게요. 공동소유 토지 등을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 지분의 변경 없이 두 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지분 토지를 다시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한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공유 지분의 분할로 인해서 지분이 감소된 자가 유상의 대가를 받았다. 즉 지분의 변동이 생기고 일정한 대가가 성립이 되면 이때는 양도된 거로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4번, 5번입니다. 4번, 5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탁과 신탁의 해지예요. 그래서 4번이 신탁 믿고 맡긴 거죠. 5번이 신탁의 해지인데 찾아온 거예요. 그럼 신탁이 됐건 신탁 해지가 됐건 둘 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나요. 특히 이때 신탁은 명의신탁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5번, 5번, 6번이죠. 6번인데 소유권의 환원입니다. 소유권의 환원은 매매 무효예요. 쉽게. 무효, 매매 무효가 된 건데 무효된 거니까 결국은 양도로 볼 일이 없겠죠. 다만 이게 환원된 건 맞는데 이게 무효가 아니고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 즉 적법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때는 양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매매 무효인지 적법한 계약의 해제인지는 구분하면 되겠죠. 지금 적법 계약의 해제. 매매 원인 무효의 소유에서 그 매매가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인 무효 등의 사유가 아닌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해제되었다. 그럼 이때는 양도에 속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가 기타 양도로 보지 않는 건데 첫째, 합자회사의 토지를 현물출자였다가 퇴사와 함께 찾아갑니다. 찾아가게 되면 본인 재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할 일이 없겠죠. 2번, 특히 이 2번은 조심해야 돼요. 조합의 토지를 현물출자한 것도 양도로 보며 그래서 이게 일종의 현물출자가 돼요. 하나, 출자자의 조합지분 비율만큼 양도 아니에요. 반드시 자기의 법정지분이 초과가 돼 양도지 반드시 자기의 법정지분이 양도 아니에요. 반드시 자기의 지분이 초과가 돼야만 양도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넘겨서 세 번째 갑니다. 이혼으로 인해서 이혼 당사자 간의 재산분할 청구입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위자료가 되면 양도지만 이렇게 재산분할 청구가 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위자료인지 재산분할 청구인지 구분해야 돼요. 네 번째, 배우자나 혹은 직계 좀비속에게 재산이 양되었다. 아까 배웠지만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은 일단 전부 다 증여된 거로 추정을 합니다. 다만 물론 그게 입증되면 양도가 되겠지만 일단 입증 안 되면 전부 다 증여된 거로 추정을 하게 된다고 하죠. 다섯 번째, 매매계약 체결호입니다. 잔금 청산 전에 그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해서 원소유자액이 환원되었다. 이따 보겠지만 양도세는 매매가 된 게 언제냐. 대금이 청산되어야만 매매된 거로 봐요. 하지만 지금은 잔금이 청산되어야 매매된 거로 봐요. 그런데 지금은 잔금 청산 전에, 즉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건 매매된 거로 볼 수 없다. 가끔 그런 거 있죠. 저희가 계약금만 주고 난 상태에서 그 계약을 해제했다. 그럼 이건 매매된 게 아니에요. 다만 계약금만 허공해달릴 뿐이죠. 이 6번은 솔직히 현실이 불가능해요. 또 현실이 가능하다고 해도 양도를 볼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렇게 해도 안 되겠지만 된다고 하면 내 자산 내가 다시 찾아온 거니까 양도가 될 일이 없겠죠. 또 설령 양도가 된다고 해도 양도세 될 일도 없어요. 내가 산 금액하고 공매 처분된 금액하고는 금액이 적을 테니까. 어쨌든 6번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양도에 속하지 않는 것도 예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양도에 속하는 경우와 속하지 않은 경우, 분명히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346조기의 네 번째가 됩니다. 양도식인데 양도식이 시험에 매우 잘 나요. 얘도 볼게요. 제목이 양도식입니다. 또는 취득식입니다. 그래서 언제 양도했느냐 또 언제 취득했느냐인데 조심할 건 취득식이에요. 취득식이가 전에 배웠었던 취득세에 나오는 취득식이 하고는 똑같지가 않다 이거지. 안 똑같은 이유가 뭐냐면 얘부터 할게요. 지난번에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식이가 중요했던 건 얘 때문이에요. 뭐냐면 부동산이 취득이래요. 되면 그 취득이 확정된 날 이때부터 쭉 와서 언제까지? 이제 60일 내에 60일 내에 60일 내에 그래서 그때부터 60일 내에 이 기간 이내에 이내에 뭐하기 위해서? 신고 납부하게 하려고 취득식이 중시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취득길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라 하자. 이게 이제 주된 목적인데 근데 양도세는 자, 얘는 양도식이 있으면 되지. 왜? 막말로 양도했어? 양도했으면 얘도 신고 납부하면 돼 언제까지? 양도일을 속하는 그 단에 말 부터 언제까지? 이게 원래 신고하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신고도일이 중요하지만 계산 먼저 해야 돼. 계산. 그래서 내가 취득해서 양도할 거네요. 근데 얼마에 샀니? 얼마에 팔았니? 이게 나와야만 양도세 계산이 이루어져요. 또 양도세는 잘 생각할 게 이거예요. 사서 팝니다. 팔 때 이 기간인데 이 기간이 보유기간인데 상식적으로 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이익은 커진다. 이익이 작아진다. 작아져요? 내가 2만 원 땅을 강남에 강남에 1995년도에 샀어요. 이번에 2017년도에 강남에 땅을 팔아요. 이익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겠죠. 그럼 내가 작년도에 샀는 거하고 이익이 달라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익이 커져요. 그럼 이익이 돼서 야 너 세금 내야 돼. 자 이게 부과하는 것보다도 많은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면 세금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가 야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장기간 보유한 놈은 뭐 투기적 목적도 없으니까 세법상 좀 혜택을 줄게. 그래서 이 보유기간을 따져서 정부는 각종 공제를 해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하고 세율도 차등 적용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또 다음 주에 보겠지만 비과세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또 면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적용하기 위해서 보유기간을 필수로 따지게 돼요. 결국은 양도세는 신고도 중요하지만 보유기간 따져서 이런 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같이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용은 되게 쉬워요. 1번부터 갈게요. 첫째 매매등 일반 측 경우인데 원칙은 대금 청산일을 해서 매매대금이 완납된 날로 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취득세 같은 경우는 차이가 뭐였냐면 취득세는 개인과 매매가 되면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하고 이게 입증된 거 국가수입 공매판결문 법인정부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해요. 그런데 양도세는 상대방이 누구이든 안 따집니다. 항상 언제 대금 청산일로 합니다. 다 예외가요. 얘는 언제입니까? 등기등록 접수일로 해요. 조심할 건 등기등록일로 한다가 아니에요. 등기등록 접수일로 합니다. 또 주식은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주식은 뭐라고 한다? 명의 개소일로 한다고 해요. 주식은 명의 개소일로 한다고 해요. 언제 그때냐? 1번 대금 청산 날이 분명하지 않답니다. 대금이 다 청산된 건 맞는데 이게 언젠지 명확하지 않다면 등기등록 접수일 혹은 명의 개소일로 하게 되고요. 또 두 번째 대금 청산하기 전에 이미 등기가 넘어갔대요. 이건 뭐 취득세가 똑같죠. 원칙보다 등기가 앞서간 경우도 언제? 등기등록 접수일로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대금 청산일인데 다만 그것이 명확하지 않거나 선등기되어 있다면 언제입니까? 등기등록 접수일로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장기알부인데 장기알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과 인도일과 사용수익일 중에서 가장 빠른 건데 장기알부는 기억 안 나면 기억 안 나면 그냥 세 글자 생각해요. 뭐한 날 빠른 날 만 생각하면 돼요. 굳이 앞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뭐 중에서 소인사 소인사가 뭐예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과 인도일과 사용수익일 이 중에서 가장 빠른 날인데 그 기억 안 나면 그냥 뭐한 날 그냥 빠른 날만 기억해도 됩니다. 빠른 날 자 두 번째 우측에 2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이다 원칙만 보면 돼요. 끝에 있죠.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합니다. 절대 사용검사필증 아니에요.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합니다. 세 번째 상속과 증여 상속은 취득세가 똑같아요. 이제 상속 상속계실이에요. 근데 증여가 취득세하고 달라요. 증여가 취득세는 언제예요? 증여 계약 1로 합니다. 근데 양도세는 언제예요? 증여 받은 날로예요.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취득세가 증여 계약 1 양도세 증여 받은 날로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시효 취득세가 부동산인데 차이가 있으니까 저희가 시효 취득은 등기부상 시효 취득이 있고 점유에 의한 게 있는데 저희 세법은 전부 다 점유에 의한 취득만 배워요. 그래서 어떤 부동산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동산을 제일 먼저 점유하죠. 하고 휘익한 게 와서 몇 년 지나갑니까? 20년이 지나가요. 그런데 취득세 입장은 20년이 지나간 날 취득세 입장은 이렇게 20년이 지나간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이거 뭐라고 불러요? 시효 완성일이라고 하죠. 그런데 양도세는요. 이 점유한 날 양도세 입장은 점유한 날 이거 뭐랍니까? 점유 게시리라 하죠. 점유 게시리라 해서 점유한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똑같은 시효 취득이어도 이게 취득세하고 양도세하고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전 20년간 소유수업으로 평온 공연하기에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 인해서 소유권 취득하면 이제 점유 게시리라 합니다. 절대 등기한 날 아니에요. 민법이 등기접수일지 세법은 양도세 언제 점유한 날 취득세 언제 시효 완성일로 하게 됩니다. 자 5번가요. 수용인데 수용도 마찬가지 장기하고 수용이 공통점이 이거예요. 장기할부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수용도 마찬가지인데 얘도 빠른 날 똑같아요. 단위는 빠른 날인데 언제냐 그게 대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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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가장 빠른 겁니다. 대수소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지 일명 대수소 중에서 가장 빠른 날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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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다고 하는데 장기는 어떻게 빨리 둬야 돼요. 그 다음에 수영도 어떻게 빨리 해야 돼요. 안 죽으려면 그래서 장기와 수용은 무조건 뭐한 날 기억 안 나면 빠른 날만 생각해요. 빠른 날 몇 개 중에서 셋 중에서 몇 개 중에서 셋 중에서 셋 중에서 가장 빠른 날로 할 수가 있습니다. 6번으로 가죠. 완성이나 확정되지 않은 건데 얘도 시험 잘납니다. 아까 분명히 매매가 되면 원칙이 언제 원칙이 대금 청산일 매매 시점이 돼요. 대금일 매매 시점이 돼요. 그런데 대금일에 어떤 목적물이 존재가 돼야지 이게 매매된 거로 봐요. 그런데 대금은 다 청산되는데 이 목적물이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 이건 매매가 된 게 아니에요. 이건 아직 매매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칙은 대금이 청산되고 매매인데 그때까지 목적물이 없다면 세법상은 이 목적물이 훗날 완성되거나 훗날 확정된 날을 매매 시점으로 봐요. 그래서 완성되거나 확정된 날을 매매 시점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이 대금 청산일인데 그때까지 목적물이 완성한다면 언제 그게 완성되거나 확정된 날로 합니다. 볼게요. 완성이란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 취득한 겸으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되거나 확정되지 않으면 언제 그 목적물이 완성되거나 확정된 날로 하게 된다는 거죠. 또 7번이요. 넘겨서 7번도 조심해야 돼요. 환지인데 환지 받는 경우도 두 가지가 존재해요. 그래서 환지 받는 경우는 첫째 환지 받은 면적에 변동이 없다. 둘째 환지 받은 면적에 변동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면적이 증가가 되거나 감소되었다. 이거예요. 결론 면적에 변동이 없으면 언제가 추등한 날 이때 환지 전입니다. 환지 전 환지 전 취득일로 해요. 근데 면적에 증가감소 있었다. 이 증가감소는 뭐예요? 증환지 혹은 감환지예요. 그래서 면적에 증가감소 있으면 먼저 이때가 돼요. 환지 처분 환지 처분 공고일에 공고일에 다음 날 납니다.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이 날을 매매 시점으로 본다 이거죠. 읽어볼게요. 1번 1번 면적에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해서 환지 처분으로 인해서 취득한 토지는 언제요? 환지 전 토지에 취득일로 한대요. 다만 교부가 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대한 권리 면적보다 증가되거나 감소가 되었다가 하면 언제요? 그 증가나 감소된 토지 면적에 대한 취득은 언제요? 환지 처분 공고가 잇은 날에 다음 날로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면적에 변동이 없으면 문제가 되고 환지 전 취득일 잇은 문제 환지 처분 공고가 잇은 날에 다음 날로 한다고 하는 거죠. 됐죠? 자 이제 8번 갑니다. 자 8번은 거의 심하면 나지 않는데 주식인데요. 두째 줄 끝에 미출 100분의 50 이상 양도한 날 합니다. 100분의 50 이상 양도한 날로 하게 된대요. 자 9번 갑니다. 자 기본 통치계약 도 있네요. 첫째 매매계약서 등이 기재된 잔금지금 약정을 보다 앞당겨 받았다 늦게 받았다 그럼 언제 실제로 지급받은 날로 합니다. 또 두번째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했대요. 땡 그 권리의 취득식은 언제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쉽게 얘기하면 당첨권은 당첨된 날로 해요. 근데 이게 이건 내가 직접 분양받게 되면 당첨일인데 직접 분양받은 게 아니고 옆에 또 있어요. 타인으로부터 돈 주고 샀다 그럼 이제 잔금 청산 일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받으면 언제가 되고 당첨된 날 돈 주고 사면 언제입니까? 잔금 청산 일로 한대요. 세번째 자 경락받았네요. 끝에 언제? 경매대금 완납일로 합니다. 경매대금 완납일로 한다. 네번째 자 잔금을 어음 받았어요. 언제입니까? 어음 결재로 해요. 어음 결재일로 하게 됩니다. 특히 5번 예를 들으시면 잘나갑니다. 자 부동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로 인해서 그 자산이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고 하면 언제요? 당초 취득일로 하지 무효 판결 난 때가 아니에요. 6번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 언제입니까? 재개발 재건축 전 취득일지 재개발 재건축 인간 때가 아니에요. 언제? 재개발 재건축 전 당초 취득일로 하지 재개발 재건축 인간 날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도 알아도 해야겠죠. 자 마지막 세번째 취득시 의제인데 저희가 의제한다는 뭐뭐로 본다는 강제 규정이에요. 강제 규정 의제는 뭐뭐로 본다는 뭐뭐로 본다고 하는 강제 규정인데요. 결론 두 가지에요. 쉽게 부동산 같은 것은 옛날 예적에 1960년도 취득했다고 해도 지금 2017년도 판다고 했을 때 보유기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따지는 게 아니고 이때가 아니고 샀어도 이때 샀어도 세법상은 1985년도 1월 이때까지도 그 기간을 판정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옛날 예적에 취득한 부동산 몇 년도 85년도 1월 1일에 산 거로 본다 이거고 주식도 있네 주식은 몇 년부터 86년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2017년도 이렇게 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항상 옛날 예적에 산 부동산 몇 년도 85년도 가 되고 주식은 몇 년도 86년도 무조건 옛날 다 이때 부동산 85년 주식 86년도 에 각각 취득 으로 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인데 밑에 보면 취득 세하고 양도 세하고 각각의 시기가 비교되어 있는데 크게 복잡한 건 아니지만 한 번씩은 비교해서 알고 계시는 것도 정신적 건강에 좋을 거에요. 반드시 비교해서 알고 계시기 바라구요. 넘어갑시다. 351쪽으로 하면 되죠. 저희 수험생들이 가장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양도세 계산 파트인데 참 문제에요. 제가 볼 때는 부동산 학에서 이자율 따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데 이걸 안 하려고 해요. 되게 쉬운데 지금부터 계산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 시험이 130일 남은 것 같아요. 130일 인가 금방 금방 가죠? 이번 달 지나고 나면 120일 남아요. 이번 달도 다음 주면 끝납니다. 다음 주가 끝나면 문제 풀이반라 하죠.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가 쓸 문제집을 최종원구를 넘겼어요. 밤을 꼬박 새 해갖고 그 문제집을 원래 옛날 거 쓸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다 만들다 보니까 저희 담당자는 계속 어제도 문자 해갖고 언제 줘요? 그저께 도와서 언제 줘요? 그저께 월요일 수업 끝나고 밤을 새 해갖고 어제 보내는데 문제집도 보면 아마 되게 잘 되어있을 거예요. 아마 지겨울 거예요. 문제집을 풀다 보면 나중에 풀다 보면 지겨워. 왜 지겹다고 얘기하냐면 방금 양도식이 있잖아요. 그죠. 양도식이 문제만 열 문제 넘어져요. 쫙 양도식에 대한 게 섹터별로 하나의 섹터별로 문제가 작은 것도 있지만 보통 열 문제 이상 해요. 양도식이 만 봐도 지겹게 다 풀었다. 어떤 경우도 다. 이렇게 문제를 편집해 나왔으니까 다음 달에 할 때 보면 알죠. 계산 가볼게요. 계산 공식 양도 가액 취득 가액 뺍니다. 또 기타 필요 경비를 빼죠. 빼내면 양도 차익 나오고 또 장기 보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입니다. 이걸 빼내면 양도 양도 소득 금액 이 나오고 또 빼기 양도 소득 기본 공제 입니다. 이걸 빼내면 과세 표준 곱하기 세 율 하면 산출 세 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 공식이 성립이 되죠. 양도 가액이다. 양도 가액이라는 얘기는 처분한 금액이에요. 처분 금액이다. 처분 금액이 될 것이요. 취득 가액은 당연히 구입 금액 이죠. 구입 금액 이 됩니다. 다음에 이 구입 금액 에는 취득 할 때 발생한 부대비용 이 포함돼요. 부대비용 이 포함해서 취득 가액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필요 경비 는 자 비용 은요. 이 비용 은 취득 할 때도 비용 있지만 양도 할 때도 비용 있어요. 양도 할 때 비용 양도 비 양도 비 양도 비 또 부동산 사서 팔 할 때까지 장기간 보유하면 건물 같은 경우는 낡아서 수선할 거예요. 건물 고치기도 하고 중축 할 건데 그런 비용 들도 인정해요. 이게 뭐라고 하냐 그걸 보고 자본적 지출 이랍니다. 자본적 지출 지출 그래서 이런 거 빼야 돼요. 자본적 지출 이라는 것까지 빼면 양도 차익 계산되게 돼요. 자 일단 빼기 장기부 공제 는데 얘는 물가 상승 분에 따른 공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분 만큼 물가 상승 분 만큼 빼주자. 이게 장기부 공제 그 다음에 기본공제는 무조건 연 250만원 무조건 연 250만원이 공제되죠. 이게 양도 소득 기부 공제 세율 이건 나중에 두 가지 차등 세율 되어 있고 누진 세율 두 가지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계산 공식이 쭉 성립되는데 지금부터 영업 비밀을 얘기할게요. 저만이 갖고 있는 영업 비밀인데 어디서도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 건데요. 일단 계산 공식이 있으면 저희는 어쨌든 양도 차이 까지 구하는 것만 집중적으로 신경 쓰면 돼요. 즉 문제 각각의 내용을 묻는 문제도 나지만 계산형 문제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내용 묻는 건 솔직히 다 봐야 돼요. 그런데 계산 문제가 튀어나오면 무조건 계산 문제는 양도 차이 까지 구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계산 문제가 양도 차이 구하는 문제도 있고요. 양도 소득 금액 까지 구하는 게 있고 과세 표준 까지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세 가지 패턴 있는데 어디까지 구하라고? 양도 차이 까지 그래서 왜냐면 양도 차이 까지 구하는 건 밑에 신경 쓸 게 없죠. 그런데 양도 소득 금액 까지 구하라면 분명히 장기 보유 공지를 해야 될 거 갓 갓 갓 걔만 구하면 얘 가 해결 해요. 됐죠? 어? 아니면 죽이세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얘도 구하고 얘도 구하여서 빼서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출제자는 그냥 얘를 구하라고 해놓고 적용 하지 않게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보같이 악착 같이 계산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계산된 문제가 답 있거든 속지 마세요. 마지막에 과세표준까지 구하라. 문제 낫다. 이거야. 얘는 더 쉬워요. 제일 좋은 건 풀면 되는데 못 풀겠다. 그럼 끝에가 50만원으로 끝나는 걸 찾으면 돼요. 무조건. 과세표준 구하지 구하시면 뒤에가 얼마로 끝나요? 50만원으로 끝나는 걸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맞추라고 준 거지 틀리라고 준 게 아니니까 그것만 좀 생각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아마 문제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일단은 어쨌든 중요한 건 양도차이 까지 에요. 양도차이 까지 구하는 게 중요한데 지우시면 안됩니다. 양도차이 까지 구하는 방법을 먼저 볼게요. 양도차이 인데 양도차이 까지 구하는 게 복잡하긴 합니다. 보면 일단 원칙 있는데 양도차이 구하는 원칙 있고 항상 예외가 있어요. 원칙은 항상 실가 입니다. 실지 거래가 실지 거래가 입니다. 실지 매매된 금액 실지 매매된 금액을 갖고 양도세 계산이 되는 게 대원칙이에요. 항상 실지 거래가 원칙입니다. 다만 실지 거래가가 이게 불분명하다. 이게 뭐냐면 실지 매매한 금액을 알 수 없대요. 그럼 그때 뭐냐 세법상 추계 추계 추계가 뭐냐면 추축하여 계산한다. 어떻게 해요? 추축해서 계산한다. 이게 추계입니다. 추계 그래서 원칙은 실가 원칙인데 예외는 추계한다. 그럼 추계가 무적은 추계가 아니고 추계하는 법정 순서가 있는데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그럼 첫째는 뭐냐 첫째는 이런 거예요. 첫째는 매매 사례가액이에요. 그럼 이 매매 사례가액이 대체 뭐냐 이건데 요거는 이거예요. 봐봐요. 이게 내 땅이에요. 내 땅 10-1번지 땅인데 이걸 매매했으면 뭐 가정보다 샀다. 과거 취득이 1억이고 판게 10억원이다. 했어요. 이렇게 실제 발생된 금액 갖고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취득금액이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 안 나오면 뭐하라고요? 취득금액을 추계하면 돼요. 그럼 추계가 첫째가 뭐였어요? 매매 사례가액인데 그럼 얘가 뭐냐 이거는 내 땅 말고 내 주위의 땅들 10-2번지 10-3번지 이런 땅이 있을 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샀을 때 당시 그때쯤 내가 살 때쯤에 내 땅 말고 주위에서 주변에서 남들이 매매한 땅이 있냐를 찾아보는 거죠. 봤더니 어 내가 살 때쯤에 10-3번지 땅이 매매가 된 걸 내가 알아냈어요. 그럼 어차피 한 동네니까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얘나 얘나 얘가 평당금액이 거의 유사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그러면 내 거 모르니까 그럼 네 땅값하고 네 땅값의 평당금액을 나의 취득금액으로 할게. 그 얘기예요. 그게 매매 사례일까. 남들이 매매한 사례가 있으면 그 금액 갖고 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게 금방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찾아가서 얘한테 야 너 얼마의 매매했느냐 했을 때 얘가 기분 좋게 얼마다 라고 알려주면 좋은데 당신 뭐요. 얘기 못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얘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 나오면 이 손이는 뭐냐. 감정가야 감정가 그래서 감정가에게 평가야 감정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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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순위 감정가에게도 안 나온다. 왜 내 땅이 10-1번지 맞게 말하는데 이 땅이 절벽 있는 땅이야 절벽 있는 땅 그럼 감정평가서 평가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래서 감정할 수 없다고 하면 마지막 3순위는 아 세번째 3순위는 환산취득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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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도 불분명하다 그럼 마지막 방법은 네번째 기준식가 기준식가 정부가 정한가면 기준 식가 입니다 순서가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산가 기준식가 그래서 보통 저희가 매 감 환 기라고 합니다 다시 어떻게 해요 매 감 환 기라고 해서 항상 이렇게 이 법정순서를 지켜서 추계가 돼야 돼요 그럼 공식을 적어볼게요 자 공식이 옆에 일단 양도가격부터 양도가격입니다 그래서 빼긴 취득가격입니다 빼긴 기타 비용입니다 는 양도 차익이에요 계산방법은 일단 원칙은 양도금액도 실지 양도가격이에요 빼기 취득금액도 실제 취득금액이에요 빼기 당연히 비용도 무슨 비용 실지 비용입니다 빼면 양도 차익 이렇게 계산되요 이게 원칙적 계산방법이죠 자 그런데 만에나 자 실지 양도금액은 아는데 빼기 실지 취득금액을 모르겠다 하면 취득금액을 뭐한다고 추계 합니다 이때 추계할 때 법정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첫째 그럼 어떻게 실지 양도가 빼기 무슨가 매매 사례가입니다 없으면 실지 양도가 빼기 감정가액이에요 없으면 실지 양도가 빼기 환상가액이에요 없으면 마지막은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인데 조심할게 기준시가라는 것은 저희가 지방세에서는 이걸 시가표준 얘기라고 합니다 같은 얘기인데 정부가 정한 최소금액이에요 그럼 이때 내가 팔아먹은 금액은 최대 금액인데 최대 금액에서 정부가 정한 최소금액을 빼 버리게 되면 양도 차익이 과도하게 계산되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하게 되면 실지 양도 금액을 알고 있어도 양도 금액도 똑같이 기준 시가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기준시가 100이 기준시가로 이렇게 가야 돼요 일단 추계 매감 환기 절대 순서 뒤바뀌면 안 됩니다 추계가 됐어요 되게 되면 그 비용이 돼 실제 비용이 있어도 절대 실제 비용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실제 취득가액이면 실제 비용을 쓰는 거지만 이게 추계 취득가액이면 추계 비용을 써야 돼요 추계 비용 추계 된 비용 그래서 항상 추계 되면 비용도 추계 돼야 돼요 그 추계 된 비용을 뭐라 이렇게 불러요 계산 공제한다고 합니다 같이 무슨 공제예요 계산 공제한다 계산 공제 항상 추계 된 비용은 계산 공제한다 그래서 항상 아 그럼 알겠다 실제 매매가가 불분명은 뭐예요 추계예요 어떻게 추계예요 매감 환기로 추계하고 추계 되면 무조건 비용도 뭡니까 추계예요 그 추계 된 비용 뭐라 불러요 계산 공제 한다고 부릅니다 계산 공제 한다고 불러요 이게 원칙과 예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요번에는 반대의 케이스인데 어떤 경우냐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데 해볼게요 요번에는 실제 양도 금액이 불분명하고요 어찌된 일인지 실제 취득 금액은 안 돼요 그럼 어떡하냐 양도 금액을 추계하면 돼요 어떻게 양도 당시에 매매 사례가 빼기 실제 취득가 없으면 감정가 빼기 실제 취득가 없으면 자 얘는 환상가 없어요 기준시가 빼기 알고 있어도 뭐라고 합니까 기준시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일명 매 감 기입니다 그래서 취득 금액을 추계할 때엔 매감 환기 매감 환기지만 양도 금액 추계는 무조건 뭐예요 매감기 매매 사례가 감정가 균일까요 장사가 듣기 이렇게 매 감 기록을 추계 저희 시험이 재작년도가 유기 한 번 났어요 평소에는 매번 취득 금액 추계하는 건 매감 환기가 나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양도 금액 추계해서 뭐가 났다 매감기가 난 적이 있어요 매감기 그래서 조심할 건 일단 다시 한 번 원칙적 방법은 항상 뭐 실제 거래가 원칙이에요 다만 이 금액이 불분명은 뭐예요 추계합니다 다만 취득 금액을 어떻게 추계 매감 환기 양도 금액을 어떻게 매감기로 각각 추계하게 돼요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게 351쪽 밑에 공식이 나오죠 그래서 공식이 쭉 있고 뭐 뒤까지 있는데 자 뒤에 넘겨 볼게요 자 353쪽 갑니다 1번 원칙 352쪽 몇 밑에 봐요 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적용해서 양도자산별로 담가 딱 해서 우측에 가니까 맨 위에 토지 건물 부동산 원한권립 주식이나 기타자산 파생 상품까지죠 원칙은 뭡니까 실제 거래가 원칙이에요 단 예외 실제 거래가가 불분명하다 뭐 뭡니까 축이에요 어떻게 축이에요 매감 환기로 축에서 적용하게 된다 이거죠 그 밑에 봐요 원칙 봅니다 양도차액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제 거래가액 없으면 매매 사례가나 감정가액이에요 따르면 취득가액도 실제 거래가액 없으면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나 환산가액이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뭐든 취득가액도 똑같이 뭡니까 기준시가에 따른다 같은 얘기에요 그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원칙이 무슨가 실거래가 예외 뭡니까 추계 그럼 매 밑에 2번가요 2번 예외인데 똑같아 얘도 추계인데 추계조사 결정인데 이게 뭐냐 동그라미 1번에 있는 원칙은 내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고요 내가 신고할 때도 원칙은 어떻게 실거래가 신고 그게 모르면 추계에서 신고하면 돼요 근데 2번에 예외 추계조사도 있죠 이게 뭐냐면 내가 무신고한 겁니다 그건 허위 신고한 거예요 그럼 무신고나 허위 신고되면 세무서가 나한테 세금을 추징하겠죠 그럼 세무서도 내가 실제 매매한 금액을 알면 실제 매매해야 되는 금액 갖고 세금을 추징을 해요 근데 세무서 또한도 내가 실제 매매한 금액을 모르면 세무서도 똑같이 추계 매감 환기로 추계해서 세금을 추징합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직접 신고를 하건 무신고나 허위 신고돼서 세금을 추징당하건 방법은 같다는 얘기죠 항상 원칙이 무슨가 실가 얘 어떻게 추계한다 그 내용들이니까 뭐 보시고 중요한 건 넘어갑니다 354쪽 맨 2번 원칙인데 실제 의뢰가액에 의해서 경우에 양도차익 계산인데 양도가액이 뭐고 취득가액이 뭐고 있는데 좀 쉬었다가 실제 매매가로 하는 실제 양도금액 실제 취득금액 이 내용 가지고 같이 할게요 이건 지우지 마시고요 쉬었다가 양도가액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합시다